미샤 가면 뭐 사지? 뭐 사야 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춤추는 선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빰빰빰빰 미샤 페이보릿 제품들을 한번 리뷰를 해볼거에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좋았던 제품들 위주로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고! 짜잔 제일 먼저 미샤 슈퍼 아쿠아 오일 클리어 젤 크림이에요 요 젤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여름에 엄청 엄청 잘 쓰고 있는 수분 크림이거든요 저는 유분 부족한 건성 타입의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런 젤 타입의 크림은 건성분들 보다는 지성분들께 추천드리는 수분 크림이거든요 근데 건성인 제가 어떻게 잘 썼냐 꾸덕꾸덕한 영양 크림을 살짝 3대 1의 비율로 섞어서 발라주니까 진짜 여름철에 최고의 궁합이더라구요 그래서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께는 요런 가벼운 젤 타입과 꾸덕한 영양 크림을 같이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가벼우면서도 건조함도 잡아주는 최고의 궁합의 크림을 만드실 수 있어요 요 크림은 요런 식으로 되게 문지르면 바로 없어져버리는 되게 가벼운 크림이에요 이렇게 물처럼 에센스처럼 변해버렸던 보이시나요? 향은 진짜 진짜 시원한 그런 바다의 향 바다의 향도 아닌데 엄청 묻은 시원한 향이에요 여름에 바르기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라임 프렌즈 에디션 미샤 올 어라운드 세이프 블록 에센스 선 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데일리 선크림인데요 SPF 지수도 45로 높은 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번들거리는 선크림은 정말 싫어하는데 이 제품은 진짜 바르는 순간 로션을 바른 듯한 그런 촉촉한 마무리여서 저는 이 제품을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름에 걸맞게 되게 에센스를 바른 듯한 촉촉한 마무리의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촉촉한 선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선크림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미샤 올 어라운드 세이프 블록 프렌쉬 선 스틱이에요 SPF 지수가 50 인데요 되게 높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틱 타입으로 이렇게 돌려서 나오는 스틱 타입으로 생겼어요 제가 얘를 딱 처음 사용해 보는데 너무 신색인 거예요 진짜 딱풀을 얼굴에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밀착이 쫙 되면서 진짜 여름에 사용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사용하기엔 살짝 건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같은 여름 무너지기 쉬운 여름에 딱 밀착이 쫙 되면서 정말 여름에 사용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쁜 아침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게 그냥 슥슥슥 발라주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초스피드로 선크림을 바를 수 있어요 향은 살짝 레몬향 같은 게 나는데 거의 향은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꿀템입니다 꿀템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쿠션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미샤 앤 매직 쿠션이고요 이거는 미샤 시그니츠 에센스 쿠션이에요 이 둘 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데일리 쿠션들인데요 이 미샤 앤 매직 쿠션은 한 3, 4개 정도 쟁여두고 있고 리필도 막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정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건성분들 지성분들 모두 다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앤 매직 쿠션에서 모이스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 너무 건성이어서 촉촉한 거 아니면 못 쓴다 하시는 분들은 매직 쿠션 모이스처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근데 저는 건성이지만 막 악건성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었어요 얘는 커버력도 되게 좋은 편이고 지속력도 되게 좋아요 저는 다크닝이 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물론 모든 쿠션 제품들이 다크닝이 없을 순 없겠죠 하지만 그 정도가 있잖아요 엄청 심하다 그래도 좀 덜하다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되게 덜한 편이에요 다크닝이 거의 없는 편이라서 저는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저는 로드샥 쿠션 중에서는 얘가 제일 손이 잘 가고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미샤 에센스 시그니처 에센스 쿠션은요 아까 앱 매직 쿠션이랑 살짝 다르게 훨씬 더 촉촉한 타입이에요 근데 앱 매직 쿠션 모이스처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좀 약간 광채가 난다고 해야되나? 얘는 되게 예쁘게 광을 내주는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센스 쿠션이에요 말 그대로 에센스를 바른 듯한 그런 쿠션이거든요 저는 겨울에 얘만 바르고 다닙니다 겨울에 얘를 사용하기엔 살짝 건조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너무너무 촉촉해서 손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진짜 엄마랑 딸이랑 같이 써도 좋을만한 그런 쿠션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의 데일리 쿠션 두 가지를 또 추천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별로 알려진 것 같진 않은데 미샤 시그니처 볼륨 브라이트닝 컨실러예요 21호고요 이거는 브라이트닝 컨실러 말 그대로 이 제품은 칙칙한 부위를 밝혀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크서클 그리고 코 주변 입 주변 그리고 이마 콧등에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고 있어요 이게 입생로랑 뚜시 액글러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저는 입생로랑 보단 이 미샤가 훨씬 더 손이 잘 가더라고요 지속력도 높고 발림성도 좋고 건조하지도 않아서 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눈가가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조한 컨실러를 바르게 되면은 눈가 주름에 막 끼고 막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처럼 다크서클이 고민이시고 눈가가 건조한 편이시라면 이 제품을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짜라란 마스카라예요 이거는 4D 마스카라인데요 두 개 다 똑같은 4D 마스카라인데 디자인만 다른 거거든요 저는 이 4D 마스카라를 한 4개, 5개 정도 쟁여두고 쓰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좋아요 제일 좋은 게 가격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해서 아 진짜 보시면 이렇게 솔이 되게 길어요 다른 마스카라들에 비해서 되게 길고 이 막대 길이도 되게 길죠 저는 이 막대 길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진짜 바를 때 편해요 저는 짧은 건 못 쓰겠더라고요 얘는 뭉치지도 않고 번지지도 않고 한 올 한 올 잘 올라가고 저의 인생 마스카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짜잔 이거는 미샬 롤리컬 마스카라 볼륨컬이고요 제가 요즘에는 4D 말고 얘만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도 얘로 마스카라를 해줬는데 어때요? 진짜 잘 올라갔죠?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바르고 엄청 속눈썹이 속눈썹 연장한 사람처럼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도 엄청 길어지고 그래서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살짝 지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정말 볼륨 하나는 짱이고 컬링력 하나도 짱인데 고정력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처지지 않는 방법 살살 조금만 조금만 올려주시면 돼요 얘는 한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만 안하시면 터지지 않고 얘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무거워져서 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살짝만 해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계속 계속 고정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미샤 살사레드에요 미샤 살사레드 립스틱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다가오는 가을에 바르기 진짜 예쁠 컬러에요 요런 컬러입니다 보이세요? 요 촉촉함? 그래서 각질 부각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요런 약간 고추장 컬러 같죠? 진짜 예뻐요 맥칠리 저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고 촉촉해서 각질 부각도 없어요 진짜 진짜 괜찮은 제품입니다 가을에는 요런 컬러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거는 미샤 글램아트 루즈 선셋 메네튼이라는 립스틱이에요 보시면 로고가 요렇게 박혀있고 입술 모양 같죠? 그리고 자석 되게 고급지게 나왔어요 그리고 보시면 짜라란 요기에 입술 모양이 이렇게 박혀있어요 보이세요? 귀엽죠? 디자인에 신경 많이 쓴게 좀 보이죠? 제가 오늘 바른 컬러가 바로 요 그리고 선셋 메네튼 맞나? 응 선셋 메네튼 컬러에요 어때요? 이쁘나요? 전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손등에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엄청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발리고요 둘 다 되게 촉촉하죠? 근데 얘보다 얘가 좀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려요 얘를 이렇게만 보면 딱 오렌지 레드 같죠? 근데 막상 손등에 발색을 해보고 그리고 입술에 발라보면 오렌지 레드가 아니라 오렌지 코랄 컬러에요 확실히 핑크가 돌아요 핑크키가 돌아요 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제 머리 컬러랑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미샤 페이버리 제품들 리뷰가 끝이 났어요 미샤 가면 뭐 사지? 뭐 사야하지? 라고 고민이 되셨던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뿅